대곡성운이 말하였다. 뜻이 먼저 서고 행실이 이에 따라야 하니 반드시 고무진작, 즉 사람들의 마음을 부축혀 크게 기운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그 네 글자의 뜻을 항상 스스로 느끼며 흥을 일으키라. 위미투타 곧 하는 일에 힘쓰지 않냐고 게을리 행동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은 비록 좋은 자질을 가졌더라도 결코 성공할 까닭이 없다. 남명사우록에서